시인 백두하이 어젯밤 살해당했다 카더라 육군상사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아직 치안이 불안하긴 해도 흔한 사건은 아니죠 최유정 누군지 아시나요? 유정인 사람 죽이고 할만한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살해당한게 확실한가요?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?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본 것과 여러분 모두 용의선상했으니 억지 추리 갖다 대고 그것도 수사라고 하는거요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요 기억이라는게 원래 명확하지 않죠 야 너는 안 죽였어 이 형은 절대 그러는가 아닌 전 모르는 일입니다 두 사람 죽음 진실이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